안녕하십니다. 이제 문법 넘깁니다. 뭐 앞에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요렇게 할게요. 동사 앞에 끊는 연습하겠습니다. 주어가 정확하게 그 문장의 단어가, 아, 그 뭐야, 동사가 어딨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또, 야, 여기서 자, 그냥, 읽지 않고 일단 보겠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동사. 정답은 B겠죠. Has가 동사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The Ernest Museum of Classical and Modern Art. 자, 여기, 그 뭐지? 이 동네에 있는, 저 뭐야, 박물관, 그리고 고전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인 아트가 highly popular, 아주 높게, 이 높은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이 전시회에 Of Self Tough Artists, 바로 Self Tough는 뭐냐면, 혼자서 있다는 거야. 이, 뭐라지? 혼자서 하는 거야? 그, 그, 우리나라 말고 있던데, 혼자서 하는 거야. 독학, 독학, 땡큐. 독학. 그렇죠, 독학이죠. 독학한 예술가들이 entitled, 바로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 타이버로도 있는데, 이거는, 오후에 있는, 전시도, 저리죠. 아, 바로, 그 길을 이제 안내하다. has returned. 네, 돌아왔습니다. And tickets are now on sale. 이제 판매합니다. The ticket price는 for children. Senior. Senior은 이제, 그, 약간 나이 있는 10대들이죠. 그리고 애기들. 애기들은 under 12, 12살 아래는, and museum members는 30달러고요. 정답은 A겠죠. Ease가 있죠. 그리고, and regular result. 보통 일반 성인들은 40달러입니다. 4만원이에요, 입장료.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이거 문장 보겠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B, B. 정답은 B겠죠. Will it? 자, 그럼 밑에 것도 한 번 해볼까요? 밑에 거는 뭐죠? A. A. B밖에 없네요. 그죠? 위치, 위치는 아니죠. 관계 대명사죠. 자, 가겠습니다. The red fox, 그, 붉은 여운은, a resource for, 바로 그, 많이 재간되어 있답니다. 바로 North America, 북미입니다. 크리처. 북미에 있는 크리처가, 아, 북미에 있는 생물이요. 그것은 발견됩니다. In many environments, 많은 환경 속에. Include woods, 숲속, paroles, 초원, 그리고 farmland, 이제 농장에서 발견됩니다. Will it anything, 아무거나 다 먹으면 돼요. It can be found. 그것들은, 그것들이, 여기서 is는 fox죠. fox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것도 다 먹는데요. 잡종이죠. 자, hunting small mammal, 조그만한 포유류도 잡아먹고요. and, 공충도 잡아먹고요. 심지어, 그, 열매, 열매, 그리고 berries, 그리고 풀도 뜯어먹고요. substance, the fox. 바로, 그, 살아가게 한 번. 이 fox를 살아가게끔 이거 다 먹는데, 얘. 무섭죠? rich, store, 그것도 또 저장한대요. 추가적인 음식들, away. 추가적인 음식들, 이제 저장한대요. when it's full.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면, 저장한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